버걸 가인, CEO 대열 합류? 패션왕 도전 O.S.E.N. 이명진 기자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이 CEO로 변신한다. 온스타일은 24일 가인의 패션 홍보 회사 CEO 도전기를 담은 가인의 패션왕을 제작해 오는 5월 방송한다고 밝혔다. 가인의 패션왕은 서인영, 유아인, 성일이 등 톱스타들의 화려한 변신과 담백한 일상을 담은 런치 마이 라이프 시리즈의 네번째 작품이다. 평소 패션이 스타로 유명한 가인이 패션 홍보 회사 멘탈 붕괴의 CEO로 그동안 감춰왔던 솔직하고 과감한 면모를 드러낼 예정. 그의 패션 센스는 물론 톡톡히는 4차원 성향 또한 낱낱이 공개된다. 가인은 회사 멤버 구성부터 홍보 콘셉트 설정, 론칭 파티 준비 등 각종 업무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CEO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흥문. 프로젝트를 함께 스윙할 멤버, 일명 패션왕 5인방을 직접 수소문하고 홍보 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CEO 도전을 진행해 나간다. 특히 가인의 패션왕 티저 영상에는 인기 외품 패션왕의 작가 기한84가 참여해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사실적인 표현과 윗대로 관심을 모으는 바 있다. 가인의 좌충 우돌 CEO 도전기 가인의 패션왕은 오는 5월 5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 가인의 패션왕은 오는 5월 5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